hanun 있으니가 아닌가? 여기가 아닌거같은데 어 뭐지 이거 보스이름이 4탄이야 4탄 체력 8만 아...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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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디 이거 신사 모자도 사줬는데 죽어가지고... 하... 하... 불뿜는데 누구누구 있죠? 하... 아... 하... 어 얘 불칼 쓰지 크리스프 불칼있죠 어 맞아 크리스프 불배기로 이 게임 끝낸다 크리스프 불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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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가자 아 이 개같은거 TP 꽉 채우는걸 이걸 먹고 왔어야 되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왜이렇게 빨라 얘는 그렇지 거라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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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간다! 이 개새 아 이 개새야 어 안죽었어 안죽었어 어 죽지 않았어 아 이 개새 굿굿굿 굿굿굿굿 다리굿 다리굿 마이크의 벨트 너클? 벨트 너클 뭘까? 외로운 트럭 운전사의 벨트다 와 방어력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봐봐 와 방어력 미쳤어요 40이 올라가는데 특수 방어력하고 방어력 미친듯이 올라가네 와 야 바디한테 타이틀 벨트 줘 수고했어 바디 잘했어 잘했어 잘 써왔어 레슬링한테 개겨 보자고 가볼까? 핫 바디 핫 핫 바디 저장부터 좀 합시다 하하 흥 저장하고 2부역가서 자고 오자 아 바디 바디 덕분에 이겼다 진짜 리얼 지금 지금 살리러 갑니다 그 아무 데서나 자면 납치당해요 아 아까 그 레슬링 하는 곳 안전하다고? 꺼다 키면 됩니다 아 아까 그 레슬링 하는 곳 안전하다고? 이렇게 이렇게 티용 한번 싸워볼까? 지금 조이 상탠데 한번 죽여버려 벨트 껴어요 들어와라 나의 태클을 받아라 자 조이뽕이 없어진 듯 기절 오우 많이 좋아졌어 데미지 아예 안 들어오는데 불 좀 붙어라 아 아 저 옷에다가 무슨 기름을 물을 발라왔나 불이 안 붙네 기절도 좀 하고 넘어지기도 좀 하고 와 와 예이 불멸의 타이틀 벨트 나가 나가 나가라면 나갑죠 어 와 근데 이거보다 저게 훨씬 좋네 어? 불멸의 타이틀 벨트 보다 마이크의 벨트 버클이 훨씬 좋아 짱인데? 퍼시 그냥 사람 지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장하러 가자 진짜 왕한테도 원빵 안나겠다 이제 어 아까 크로스라인 날린다는 애 걔 머리통 따러가죠 새끼가 감히 형한테 크로스라인을 날리느니 뭐 어쩐다라니 이 새끼가 입만 놓으려고 죽여버리지 이루와 뭐야 이게 뭔 정신분열증 레슬러 정신분열증 레슬러인데 에너지 왜 이렇게 많아 헉 에너지 개 많아 얘 뭐야 자 이제 3구역 만들러 가자 불스킬있나 한번 보자구요 불스킬있나 한번 보자구요 불스킬은 없는데 불스킬 다른 애들 혹시 있나 볼까 불스킬 에헤이 형편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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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게 하기 가 얘가 불 붙이는 앤데 벨트가 퍼시한테 들어갔다고 일부러 퍼시 줬는데 어 매드독한테 화염구가 있네 아 근데 레벨 너무나져 13 언제 키고 저거 없네 없네 레이저한테 불스킬있다고? 런 잉게이저가 그게 불스킬인가? 런 잉게이저 저게 불스킬인가? 메테오웰 보드록 메테오웰 보드록 때리는거에요 저 표시 쓰면 때리는거야 불 붙이는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엔진 어딨죠? 소니는 아까 봤어요 엔진 트럭에 있다고? 엔진 트럭에 있다고? 아아 나아 엔진을 어디서 뛰는거지? 어? 좀만 어 숨겨진 곳이다 어허아 쟤 뭐야 쟤 뭐지? 쟤 뭐지? 쟤 어떻게 해야하지? 아 줄이 있네 어 나는 밑에 받치는거인줄 알았어 하하하 이 동네 뭐야? 여기에서 엔진 구하는건가보다 야 아! 아! 시파이! 세이브포인트가 없는데? 어, 뛰어내리면 쟤 날라가나 보다 다시다시 노래 뭔데 좋은데 뭔데 간다 굿 넌 지옥을 내 현실로 만들어서 일로 다시 뛰어내리면 굿 아, 진짜 아이, 미치 아이, 미치 아이, 미치 아이씨 가만히 있어, 인마 아멘 탐 탐 아이씨 뤼 아 노래 좋아요 그렇지 불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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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안전히 다치게 기양 버시 레벨업 나 왜 이러고 다니지? 자전거 이것 때문에 내 팔을 잃었는데 자전거 때문에 이 쪽에도 누구 한 명을 어떻게 하지?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그렇지 내려가 봅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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